오케이 난 여기까지 오던가 패시브 유지되는데 잠깐만 팀령 왔어? 그때 가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긴 쓴다 감사합니다 이 판은 진짜 이기겠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너 Q 10너프 먹었잖아 나 20너프 덜 달았는데 어쩔 건데 나 30너프 덜 달았는데 어쩔 건데 잠깐만 이거 풀평했으면 나 죽었냐? W 지렁 들어가시고 너 Q 10너프 먹었잖아 어쩔 건데 아이고 또 2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텔 타야되나 텔 타자 다음에 자 가시죠 1대1 진짜 가시죠 뭐냐면 에에에 퍽행해서 inspector 몇번 하는 격 이렇게 탈 건데 수고 수소 디그 게이드 나도 그냥 포션 빨아버려 나는 자 세주 컴 오면킬 크산테플 빠졌었나 님들? 안 빠졌죠? 빠졌나? 나 기억이 기억이 안 나는데? 님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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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요? 오케이 야 크산테 노플이래 가자 더 오기만 해봐 너 세주 내 등에 있는데? 어버던가 예바라 잡아줘 이미 잡았어 그냥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세주가 너가 먼저 탱해야 된다? 그렇지 느낌 있네 나이스 잘 달합니다 게임 터졌죠 이거 한 라인만 더 아 이거 밀고 가고 싶은데 이렐리아는 이런 게 됩니다 참고로 다른 챔터 쓰면은 꿈도 못 꿨어 이 라인 푸쉬하고 집 가기 레전드 이러고 그냥 집 찍어버리기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한 번 더 와봐 아 여기 와드네 딱 보니까 그냥 대포 먹지 그냥 어? 집 끊지 말고 그냥 대포 얌전히 먹지 그게 이득인지는 나 사실 잘 모르겠네 충풍 안사냐고요? 흠낫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몰락 뽑으려고요 라인전이 힘들면은 가도 되는데 방금은 약간 좀 선택?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?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아 근데 레벨이 똑같냐 왜? 잠깐만요 크스한테 지금 300원 들고 있고 저 지금 1600원이거든요 지금 1300원 차인데 한 번 박아볼게요 이기지 그래도 이기지 아 사라졌다 근데 있어도 못 잡았을 것 같네 근데 이거 빡 푸쉬하면 어쩔 건데 너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파워에 잠깐만 이거 사실 관계 없잖아 근데 이럴 때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좀 크죠? 계속 4스텍이죠 이러면 이게 참 좋아 이러다가 이제 라인오맨 그걸로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거든 난 이미 이걸 선택해버렸어 이것도 잡아버려 나이스 끝나죠 또 유지하다가 라인오면은 그냥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라인이 더 빨리 밀리죠 이러고 집 찍어버리기 좋은데? 끝났는데? 끝났는데? 이거거든 이게 이렐리아거든 사실 아 이거구나 미쳤다 근데 사실 그 패시브에 그 아니 패시브래 그 타워에 마댐 들어가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유지되는 게 좀 큰 것 같다 지리 이럴 때 자 산태야 내 템 보이냐? 덤빌래? 내 템 보이지? 어 와드네? 확실히 몰락도 너프를 먹긴 해가지고 확실히 좀 체감되는 것 같아요 한 판 할 땐 몰랐는데 뭔가 픽 가 있는 게 확실히 좀 아쉬워 잠깐만 나 죽네 아니지? 얼마 있다잉 이런 식으로다 자 이럴 때 저는 라인 안 밀어요 그냥 바로 다음 라인 잠깐만 타워 좀 치고 갈걸 내가 클센한테 텔로 올 것 같긴 하다 텔이 없나? 그러면은 그냥 라인 그냥 다 녹여버려 아 근데 다 태워지면 못할 것 같네 너무 많이 때려나서 여기 있죠 지금? 자 근데 타워 돈은 먹어야 돼 자 근데 타워 돈은 먹어야 돼 자 자연 소비 그냥 돌고부까지 그냥 먹어주시고요 자 바위기까지 그냥 먹어줘요 정글이 좀 잘하네 정글이 좀 잘하네? 정글이 좀 잘하네? 와드 박았네 여기 어? 안 박았나? 헤헤 영웅이 되는 괴물이 돼 나 같은 우선 위에서 태어났어 잊지 못하겠다 헬 봐줄 수 있긴 하거든? 여기 튀어요? 여기 다이아몬드 한 3? 다이아몬드 3? 2? 모르겠어 유튜브 뭔가 버그 같아 아 내가 유튜브 설정을 좀 잘못했나? 갑자기 왜그러지? 진짜 모르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온 세상을 바꾼다는 게 참 신기해 네 버프가 근데 미드로 쓰기에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탑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미드보다는 왜냐면은 미드는 이 타워 뚜들길 일이 거의 없어 미친 판다 이럴 때 야 4스텍 달달해 근데 진짜 유지되는 거 적응이 안 된다 이런 거 상시 전투모드인 거잖아 이러면 이러거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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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이거 먹고 탑에 텔.. 텔탈 생각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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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? 어? ек 아 잠깐만 이거 사야겠다. 이거 그 무기다. 잠깐만. 이건 타야 돼. 뭐 안돼 너네. 그냥 들어가. 괴물이죠. 미쳐져 이를리아 지금. 룰루도 그냥? 룰루도 그냥 잡아버릴까? 좀 머네. 아 내 돌가부. 잠깐만 이런거 초기화! 초기화래. 이런거 유지시켜야 되는데. 아직 미숙하다 이런거. 아직 적응 안됐어. 이런 각을 못봐 지금 아직. 지금 적응이 안되가지고. 그냥 용이랑 전령이랑 둘 다 먹으면 될 것 같은데? 슬슬 서랜 타이밍이라고. 서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. 아직 15분이 아니군요. 슬슬 서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. 아직 15분이 아니군요. 슬슬 서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. 이렇게 가자. 잘 가고. 와 탑에 갈까? 4명이있지. 무한한 가능성도 물론이고. 탑 가자. 뭔가 탑에 4명 올 것 같은데? 상체 통합. 상대 탑 정글 미드 합쳐서 0킬. 15데스 영어신데요? 우선. 다 밀어버려. 받기도 전에? 아 그 정도는 아니구나. 우리 일을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아. 왜 이래 봐라? 아 내 전령. 오케이 거기까지. 2차 밀자. 밀자. 이거 상대 이거 서렌 안치네? 이러면은 그냥. 탑 밀어주고. 아 쟤 가야겠다. 아 쟤 가야겠다. 4포는 카인 갈게요. 왜 탑만 가냐고요? 요새. 탑이 제 주 라인이기 때문이죠. 난 미드 못하는 것 같아. 에에에? 에에? 잠깐만 이게 다 박히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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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게 아펠. 아니 이게 아펠이. 그 무기만 아니었으면 이거. 버티만 하지 않았나? 어? 아. 사소해. 풀 안 썼어. 사소해. 풀 아꼈어. 문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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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쿨감이 다재다능이 있어가지고. 다재다능 괜찮은 것 같아요. 10스택은 못 채우는데. 나쁘진 않아. 아 근데 진짜 방금 선열 철거풍 시절이었으면 살았는데 잠깐만요 아 패시브 이거 유지 되는데 너네들 감당 가능해 지금? 너네들 감당 가능해 지금?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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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지 계속 됐는데? 오케이 난 여기까지 뭐 오던가 나 패시브 유지 되는데 잠깐만 필량 왔어?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 얘 궁도 넣는거 아냐? 아 까비 야 근데 이거 사이드 체감 지린다 이거 사스텍 이거 유지되는거 달달한데 그냥?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달달해 응 에 아이고 오고 임형 제가 가고 눌러도 아마 노프릴텐데 가 봐라 그냥 그렇지 근데 텔 탈 때가 이렇게 타면 되겠네요 GO! 난 일로 가버려 그냥 그냥 타워 그냥 다 맞아버려 그냥 가인 있는데 잘할까 넓어 GG 나이스 괜찮으세요? 이 시간은 그 시간 Cantrell Wat 오엑 그 시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